동그라미의 변신 기모찌 커키 파란색 동그라미를 세게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가요 와! 찌르러졌어요 동그랗게 가볍게 문질러 봐요 본뜨기 과자가 되어버렸네요 자 그럼 세게 문질러 봐요 파란색이 되어버렸어요 와! 라고 외치며 놀랍게 해요 와! 흩어졌어요 위아래로 흔들어 봐요 우와! 파란색이 되었어요 다음은 손가락으로 세게 동그라미를 달아 그려봐요 이어졌네요 양손으로 모아봐요 양손으로 모아봐요 모두 모였네요 자 그럼 되돌아가 라고 큰 소리로 왜 좋아요 하나 둘 셋 되돌아가 해냈어요 처음으로 되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안녕 봅시다 완성 완성 감사합니다.